여유 잡았다 여유 잡았다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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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유야 여유 여유 뭐하지 여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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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 계속 가세요 돌리세요 그렇죠 예 맞아요 아이고 몸개그까지 여유 여유 kol 호 잘하셨습니다 몸치 탈출 한 것 같애 가득 몽개구를 또 한 번 하실 뻔했는데 자꾸 미끄러져요 천천히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서두르지 말고 보면서 나이스 그거잖아요 둘 없어도 됨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다 이해했어 왔다갔다 연희 불러요 안 불러도 될거야 안 불러도 돼요 네 됐어요 이제는 같이 움직이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사람이 같이 그렇죠 또 반대로 준비하세요 턴하고 들어가면 그렇죠 다시 한번 네 터널이라고 해요 터널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터널 터널 예스 터널 터널 굿 날 쳐다본 상태에서 출발하면 이렇게 출발한다고 앞밖에 보이질 않겠죠 당연히 터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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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aints 뭐냐 민중 쟰널 터널 터널 예의 성공 성공 반대 그렇죠 가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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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기고 우와 퍼펙트 뷰디푸오 천천히 해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렇죠 예 뛰세요 예 저런식으로 돼요 루어링을 해서 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예 성공 던져요 그 앞에서 기다리라고 그랬죠 옷만 돌리지 말고 천천히 걸어가요 천천히 걸어가세요 아 똑같아요 기다려요 기다려요 그렇죠 생각하고 들어가는 게 보이죠 이거 하면서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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